2022 KBS 연기대상 청소년 연기상 여자 수상자는 사랑의 까매기 내눈에 콩깍지 윤채나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윤채나 양은 내눈에 콩깍지에서 영희의 딸 김미드네 역을 맡아 섬세한 감정 연기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분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채나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까매기와 내눈에 콩깍지 감독님들, 작가님들, 세탭분들, 배우분들 항상 챙겨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, 아빠, 언니, 우리 가족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채나 양과 민준 군이 상을 받았습니다 아주